우리는 초콜릿을 먹었다. 엄마가 닭고기를 조각으로 자르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잃어버렸니? 그는 영수증을 잃어버렸다. 엄마가 오렌지를 조각으로 자르지 않았다. 우리는 사과 파이를 먹었다. 그는 사진기를 잃어버렸니? 엄마가 닭고기를 조각으로 잘랐다. 우리는 감자튀김을 먹지 않았다. 우리는 사과 파이를 먹지 않았다. 엄마가 피자를 조각으로 자르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엄마가 스테이크를 조각으로 자르지 않았다. 엄마가 오이를 조각으로 자르지 않았다. 엄마가 오이를 조각으로 자르지 않았다.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먹다듬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repeated Megan.